Today, too much to know, okay? Just the national name. 아니야, 약간... Why cutting me? 뭐예요? 진짜 다 막았네. Why cutting play? Why? Why cutting play? Guess why?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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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좀 써보세요. Please talking to me. Why you play? Where are I going? What is this? What is this? It's the same thing. What i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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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people who are here all over there? Oh, great. It's now going to be here. Oh, shit. Yeah, that's what? I'm ceiling in the sea. Oh, gonna be moreals Greenlandmarguishina gusto. Edithson, Edithson, Edithson. Edithson, Edithson. Edithson. Edithson, I'm an company. American inventory. And soon we will be iVolga. Man, but... He is likeiedzian? Fantastic... 아이스터 아베카이오 피지시스트 화학자 나 지금 손이 안 떴다 출근 요생이야! 오 나랑 딱 백사 차이 나시네 백년 선배님 꽤 최신 사람이네 55년 안중근 의사님하고 같은 게 태어나셨네 정말? 내 생남 오 귀신구나 하이 하이 굿 애프터는? 굿 애프터는? 굿모닝이야 굿모닝이야? 아니 몇 시까지 굿모닝이야? 밥 먹기 전까지 아니지 아니지 브런치 전까지 한 11시 59분까지 아닐까? 12시부터는? 굿 애프터는? 네 이곳은 1986년에 개교한 포항공과대학교입니다 포항공과대학교는 기초과학과 공학을 중점으로 연구하면서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가 될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공학이 뭐예요? 공학 공학 몰라요?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이래 또 남녀공학이지 오지 남녀공학이 엄청 많네 대학교는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인 QS가 발표한 세계대학 순위에서 86위를 차지할 중 와 진짜요?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입니다 86이요? 세계에서 86이요? 네 쉽게 말해서 이 학교에는 똑똑이들이 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한민국의 똑똑이들이 일단 포항공대쯤 되면 다 월반이야 월반이 뭐예요? 월반? 다 위에 해가지고 중요한 건 우리가 다 태어나도 여기 올 수 없다고 뭔 소리야? 내 소리야 나도 들을 수 있어요 똑똑할 때 하시라고 종류나 우리 안 똑똑해야 먹고 살잖아 네 그래서 오늘은 1박 2일 과학도가 될 최악이다 또 최악이다 또 최악이다 또 과학도? 과학도? 과학도가 뭐야? 과학을 명부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 조립식 라디오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한 20년 전 얘기를 해 그럼 과학 상자부터 조립하나요? 아니 계란부터 품어야지 계란 과학은 너무 멀다 우리하고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아예 상상도 안 돼요 여기 자신 없어서 하세요 내 생나무로 오셨는데 O2 물 H2 H2 공기 탄소 그거 뭐 이렇게 외우는 거 있어요? CA 탄슘 HE 헬륨 그거 하면 진짜 너무 창피해질 것 같으니까 진짜 빨리 진행할게요 그전에 여러분들이 과학도가 된다면 어떤 과를 가고 싶나요? 저는 제다이과에 가고 싶습니다 아 제다이 제다이가 뭐야? 농주선 만들고 그런 과가 있어? 보수를 다룰 있지 왠지 너는 축산과 하는 느낌이 있어 보안공대에 축산과가 없어 농대지 형은 약간 돼지과예요 축산과라고 내가 돌려서 얘기했는데 넌 너무 직접적으로 돼지과라고 하면 어떡하냐 너는 아무튼 로봇 로봇 과학과 나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 데가 있지 않을까? 컴퓨터고학과 컴퓨터고학과 있지 아 컴퓨터는 싫어요 게임 자 지금 포항공대에 있는 제가 과를 좀 말씀드리면 인문사회학과가 있고요 아 그쪽은 아니야 수학과 아우 아니야 물리학과 아니 화학과 아니야 아니야 네 지금부터 그럼 제가 학생증을 바로 나눠줄게요 학생증? 네 정주영씨부터 정했네 이미 나 집에 저번에 나 서울대 무슨 과 했더라 뭔 과야 봐봐 컴퓨터고학과 야 너 또 이걸로 또 저기 또 너 저번에 뭐 사기치지 않았냐? 네 서울대 1년 써먹고 다녔어 야 야 정주영씨 학번이 멀어서 있죠? 어 맞네 어떻게 돼요? 아 2년 151 1년 151학번이야? 1년 151학번이야? 어? 왜 새는 거 아니야 우리? 저 4학년이에요 네 오케이 나 선대야 내가 4학년이면 다른 사람들은 뭐야 몇 년 고른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러면 교수야 교수? 그럼 김종기씨 학교생증인가 봐 교수인가 봐 학교학 학번이에요 우와 우와 대박 뭐? 나랑 통했네 무슨 과야? 수학과 아까 수학 다 올렸잖아 그거 오 어? 3학년? 후배인데 아까 그 스토크 숫자인가 이거 아 그 스토크 숫자 아 아 빠져있는 숫자는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보고 이게 문제예요 무슨 일 더하길도 아니고 이거 너무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네 김준호씨 아유 대학의 꽃은 선생님이 아닌데? 저건 경영과 아니야? 저는 창의 아이템 융합공학과입니다 몇 학번이에요? 17학번이에요 나도 동생이네 잘해라 네 선배님 내가 진짜 전기로 가야 돼 전기전자 이런 거 가야 돼 저는 어? 18학번입니다 18학번 육아 육학과 아니에요? 이게 뭐야?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4단지 2호를 만드는 거예요 1,8학과 2분이 10 진짜? 과연의 송이들 나 19학번이에요? 월반인가? 스카우트?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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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껍한 거야 공동구 천재 유일하게 대포꾼씨만 문제를 틀렸어요 어? 어? 아 진짜요? 태현이 꼴 틀려 아니 지금 돈을 여기 몇 개냐고 사과 3개지 어 그럼 일단 사과 3개지 아 이거야 이거야? 사과씨 이게 머리가 크다고 내가 말은 게 아니라 그래? 왜? 어떻게 그걸 틀려 사과를 못 받은 상태이긴 한데 안 받은 상태이긴 한데 안 받은 상태이긴 한데 아니 몇 개 틀렸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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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거예요 진짜 실망이다 아 참 그렇게 공부 못할 줄 몰랐어 선배들 따라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자 이제 서열도 정리됐겠다 여러분의 학과점퍼 이명 과잠 아 과잠만 집에 몇 개야 서울대 장바랑 이와이대 장바 있는데 너무 많은 데가 아 와 피네 여기는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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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적어져 있잖아 에이 너무해 컴퓨터 사이언스 엔 엔지니어링 메탈 리얼 사이언스 엔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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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슨 여러분들 뒤에 미래의 과학자 미래의 한국 과학자 핸드폰 자기가 이제 이렇게 되단 얘기죠 그치 신입생이 입학을 하면 입학식 때 저기서 뒤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과학자가 돼서 유명한 형상 형상으로 남기라니까 저기 있는 선배들은 다 여기에 올라가서 사진 찍었던 거네요 한 번씩은 다 사진 찍었을거에요 선배! 이따봐요 선배! 자 여러분도 신입생의 포부를 가지고 저 뒤에서 기념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진짜 동상같아 사진들끼리 쭈그리처럼 찍냐 와 둘이 똑같아 생각하는게 둘이 똑같아 생각하는게 와 형 봐봐요 오 마이 갓 아이 진짜 요새 케미가 장난 아니야 둘이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한층 끓여올려줄 짝꿍을 그렇죠 하나로 가야되는데 먼저 짝꿍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짝꿍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선배부터 골라볼까요? 내 생각에 이 사람은 외국인 아닐까? 음 왠지 나 이거 할께 이거 왠지 남자는 아닐 것 같아. 헬륨가스 할 건가 봐. 이거는 노동. 이러면 뭐지? 난 이거 할래. 배만 드나? 옷인가 봐. 짝꿍에 위치가 있는 캠퍼스 지도를 드릴게요. 이 위치를 찾아가나 봐. 맞아, 이런 걸 해. 힌트를 찾기 쉽잖아. 난 강이야. 나는 바닥다. 어디 있어, 봐봐. 옥상이야, 나는 무섭게 해. 그분을 찾아서 미션을 하셔야 점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나 타고 가는 건가 봐. 지금부터 짝꿍을 만나러 출발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야? 여기가 위치가 어디지? 뭐라고 하면 되지? 뭐라고 하면 되지?